클래식 시크의 근원, 런던 영국 왕실의 고급스러운 기품을 담아낸 감성 브랜드 Saint Scott 품격 있는 스타일, 트렌디한 디자인, 크리에이티브한 감성 영국 클래식 시크의 진수, Saint Scott 런던에서 온 클래식 시크 스타일의 진수, Saint Scott과 올겨울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스타일 캐스터 서종입니다 스타일 캐스터 이형태입니다 남성분들에게 수트 그 이상의 겨울 아이템 하면 바로 패딩 점퍼가 아닐까 싶은데요 Saint Scott이 제안하는 이 아이템, 바로 100% 오리털 패딩 점퍼입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하고 시크한 느낌의 패딩 점퍼인데요 올 2015 FW 트렌드인 스웨이드 느낌을 잘 살려낸 패딩 점퍼입니다 거기에다 누빔 스타일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빔 스타일라 하면 자칫 올드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웨이드 재질로 겉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더욱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따뜻합니다 오리털 100%를 사용했거든요 겨울 점퍼라고 하면 디자인에 치중하다 보면 보온성에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과 보온성 모두 다 같이 정말 매력적인 점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컬러감 자체고요 약간 깊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거든요 스테릭 컬러죠? 영원한 진리에 컬러, 블랙과 깊이 있는 차콜 그레이 컬러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겨울 점퍼 하면 좀 그런 헤비한 느낌의 점퍼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이렇게 블럭블럭 누빔 처리를 해서 좀 더 보온성 있고 무겁지 않은 핏을 잘 살려냈습니다 카라도 보시면 이렇게 스탠딩 컬러를 사용해서 좀 더 시크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포켓 자체도 이렇게 리얼 포켓으로 깊이 있게 그래서 좀 더 실용감 있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추 하나하나도 톤온톤으로 좀 더 컬러감을 잘 맞췄기 때문에 고급스럽다, 세련됐다는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감 한번 볼게요 길이감 자체도 힙 라인을 살짝 덮는 똑 떨어지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이 모습 보면 뭔가 멋스럽다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백사이즈 입고 있거든요 신기한 거는 겨울 점퍼인데 부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조끼랑 셔츠 두 개를 입었거든요 그래도 편안한 핏까지 다 느껴보실 수 있고 또 핏 자체가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우터나 블레이저 느낌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룩으로는 당연히 코디가 너무너무 좋고요 캐주얼 룩으로도 안에 얇은 니트나 아니면 청바지나 슈즈를 스니커즈로 바꿔주신다면 되게 유행하잖아요 우리 놈코어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코디를 정말 쉽게 여러분이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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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통 클래식 시크의 진수 세인트 스콧 패딩 점포 주문 080-790-9999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런던에서 온 클래식 시크 스타일의 진수 세인트 스콧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겨울철 아우터를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소재와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세인트 스콧의 패딩 점퍼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클래식하고 시크한 느낌의 패딩 점퍼인데 자칫하면 조금 무겁고 단저로 보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약간 세련된 그런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을 해서요 좀 더 매력적으로 한번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거기에다 패딩 점퍼니까 저희가 따뜻함을 기본으로 챙겨드렸고 사실 옷을 딱 사서 답답하고 불편해서 옷장에 딱 넣어두면 사실 손이 잘 안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한 핏 다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편안하면서 핏이 너무 좋기 때문에 코디할 때도 너무 좋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오리털 100%입니다 오리털 100% 가격 얼마인지 예상이 되시죠? 근데 이렇게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점은 스웨이드 느낌의 텍츠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옷인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코디부터 하나 포근함까지 다 챙겨드렸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겨울 정말 스타일과 따뜻함을 동시에 찾으셨다면 세인트 스코 패딩 점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일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선택은 세인트 스코입니다 영국 중통 클래식 시크의 진수 세인트 스코 패딩 점퍼 주문 080-790-9999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